9월에 등장할 예정인 현대의 경영 SUV, 캐스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경차이기는 하지만 SUV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차량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보도를 보니 현대의 판매 라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죠. 이를 통해 가격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도 8,900 정도의 시작가를 갖추지는 못할 거예요. 모닝이나 레이 가격을 보면 답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요. 저는 최소한 모닝보다는 좀 더 비싼 시작가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캐스퍼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캐스퍼는 전장 3595mm, 전폭 1595mm, 전고 1575mm의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정도면 경차로 분류될 듯 합니다. 국내 시장에서는 3기통 1L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. 무단 변속기가 매칭될 것이라고 합니다. 터보가 올라가긴 하지만 출력은 좀 포기하는 대신에 연비를 높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출용에는 1.1L, 1.2L 엔진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전면부에는 차체리에 커다란 원형의 헤드램프가 달리고요. 이 주변에 점등되는 링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헤드램프 위쪽에도 램프가 있죠. 저는 처음에 이곳에서 DRL을 담당하고 동그란 부분이 헤드램프를 담당하는 분리형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. 지금 보니까 헤드램프 주변의 링 부분이 DRL이고 상단의 램프가 턴시그널인 것 같습니다. 측면부를 보면 A필러를 블랙 컬러로 마감할 것 같고요. 휠은 경차에 잘 어울리는 국화방 스타일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팬더 부분은 볼륨감을 좀 살려둔 것 같고 2열 도어 핸들을 유리 쪽으로 올려두는 스파크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 투루어 느낌도 나고 귀엽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2열 유리는 1열과 다르게 아랫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죠. 이로 인하여 약간 단차가 나는 느낌도 들어요. 또한 여기를 잘라놨어요. 아마 2열 유리를 다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는 낫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이 부분은 경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. 후면부를 보면 전면부랑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범퍼에 큰 원형 램프를 딱 박아놨습니다. 요새 현대차 디자인팀은 범퍼에 램프를 못 넣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. 상단의 제동등은 동글동글하면서도 옆으로 길게 펼쳐진 스타일입니다. 후면 유리는 좀 널찍하게 장착해 두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리어 와이퍼가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이 루프 스포일러에 보조 제동등이 달려있네요. 실내 사진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.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플로팅 타입의 암레스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컵홀더가 시트에 붙어있고요. 기어 노브가 확인이 안되는데 칼럼식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레버식이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. 설마 다이얼식은 아니겠죠? 2열을 보면 2인승 시트가 세워져 있고요. 아래에 레일이 달려있는 것을 보아 시트를 뒤로 좀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를 통해 레그룸도 경차치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2열의 이 앉는 부분,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 좀 좁아요. 그래서 허벅지를 전부 지지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1열 시트를 폭을 좀 좁게 만들어 두어서 2열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실내 소재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마감제를 많이 쓴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정도면 경차치고 꽤나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시트의 겉부분은 지퍼로 열고 닫아 탈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잠깐 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열 서스펜션에 토션빔이 들어갑니다. 중형차 이상의 차체의 크기를 갖는다면 토션빔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차에는 토션빔 세팅,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머플러 팁은 쌍발로 들어가는 것이 좀 독특하네요. 그리고 안전패니 옵션으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, 차로 이탈 방지 보조,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,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, 운전자 주의 경고, 차로 유지 보조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 끝으로 생산 일정을 좀 볼게요. 8월 18일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. 여기서 나오는 차량들은 판매용은 아니고 시승차나 전시차로 활용될 물량이라고 합니다. 아마 이때쯤이면 우리는 현대 캐스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9월 15일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 차량들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수출 물량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인도 쪽에 먼저 보낼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연말까지 1만 2천 대의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내년에는 7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.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 한국에서도 얼른 판매가 되었으면 하네요. 아마 연말쯤이 될 것 같죠?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